아스트 크리스마스 나무 위에 가줬어요 살려요 이제 내려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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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가보자 쓰시면은 이제 짐디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뭐야 람칭립이다 어 아는 사람 있다 어 잠깐만 어 밟는 소리가 정말 좋다고 그랬는데 바로 들다가 너무 단일해요 목소리 톤이네 그 정도? 낮은 톤이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어 아는 사람이 늘었어 도박하셨어요? 예? 어떤거요? 도박이요 도박이요? 아니요? 그런것도 있어요? 어 저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 관리자분들한테 돈 받은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? 형님 살아계신가? 어 살아계신다 저도 돈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 저 지금 텐창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템이 뭐뭐인지 모르겠네 이거요? 이거 오 큰 틀이 있는데 여기서 헐 뭐야 이거 고양이 무슨 시간 동안은 조금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삼지랑 대화 나누면서 놀거나 아니면 더 이걸 즐겨도 됩니다 음 와 이런것도 있어 선생님들 잠깐만요 도박 도박 어? 역시 도박장이야 사람이 많아 뭐야 이거? 아 이게 역시 도박장 사람이 많아 도박해야지 도박해야지 역시 돈 발라면 도박밖에 없어 왜 돈짱은 복사가 돼? 난 삭제가 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고 어? 나 몰빵 해볼까?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코빈 코빈 코빈은 뭐가 있나? 아니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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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쳐나 너구리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도박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긴가 보다 와 이게 점프는 미래 쉽지 이건 뭐 뭐야 람칭님이다 안녕하세요 점프면 바로 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맥캠 마시고 다음 멜 쓰니까 편하네 오케이 성공 15골드 아냐 더 할 거야 나냐 아 됐다 됐어 루페 클리어 이거 어떻게 버렸지 안녕하세요 와 레전드 레전드 뭐야 우와 어쩌신 분이네 한품맵으로 그 돈 돈 벌리기 성공했어요 지금 4세트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한품만요 돈이다 돈 15개씩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혔다 안 돼 안 돼 준다 뺏겼어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요 아 걔 알려드릴 순 없고 그게 뭐였지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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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아 어 람칭님이다 많이 또 그거 전달아가지고 람칭님 네 미션 보고 있었는데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요 미은 미 으흐흐 미은 미 진짜 이런 미션을 해야되니까 그거를 해주고 벌 선다 팔 안아파요 아 이런게 아 이런거 스쿼트 헛 야 야 잠깐만 그 신발 어디선다고요 하하하하 다들 여기 모여계시네 자 그럼 신발 어디선다고 어 람칭님 이거 껴 보실 저도 썬글라스데 제 스킨에 안맞는 그리고 시프트 자클링 누르면 끌 수 있어 시프트 자클링 자동으로 껴져요 그러면 다이다. 오! 됐다. 하하하하 잘 어울리시네. 어쩌기 귤 빵님 있다. 어찌어찌? 와! 귤 빵님이다. 귤 빵! 겁나 때려! 겁나 때려! 귤 빵! 나 사실 밥 먹고 있어. 허! 요시요시. 여기 여기 남친 님 선글라스 보세요. 제가 줬어. 나 언니 스킬 줄 알았어. 맛있게 먹는 거. 밥 먹어야겠어. 헐. 다들 파티하는데 혼자 구석에서 밥 먹고 있어. 아, 아깝다. 우리가 할 수 있어. 맞아, 할 수 있어. 할 수 있다고. 위젤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할 수 있다. 오랜만이라고요? 저는 엔딥니다. 오랜만이에요. 아, 얼마나 많이 하죠? 와, 오랜만, 오랜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와, 안녕하세요. 휘동님이신가? 네. 여기, 아직 다들 여기서 막혀 계셔. 네, 맞아요. 여기 2단계 너무 어려워요. 저 님이 다 깨고 왔죠. 히히. 어, 진짜요? 네. 어떡하지? 아니, 또 어떻게 말 걸어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오, 안경 까리한데요? 멋지죠, 이거. 네, 잘 지내셨어요? 네, 아마도. 어떻게 스윗하게 말씀하십니까? 어, 연락을 아예 해주시지도 않고 말이야. 저 마니또한테 어떻게 말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파이팅. 너 진짜 찐따가 안 되는데. 파이팅. 어, 엔디님 왔다. 안녕하세요. 엔디님, 엔디님. 돈 있어요? 어, 돈이요? 어, 돈이요? 어, 엔디님. 네? 돈 얼마 있어요? 왜요? 빙 뜰게요, 또? 아니요, 아니요. 엔디님. 네? 엔디님. 저 50원만요. 네? 저 돈 다 써선대.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요. 출발! 와, 끝났다. 저 끝났어요. 엔디님 1등. 도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와, 끝났다. 엔디님 1등. 엔디님 먼저 오셨어요. 그래요? 뭐라? 내 앞에 이분 온 적 없는데? 잉? 엔디님이 개빨었어요. 엔디님이 다섯 바퀴질를 다른 사람 네 바퀴 할 때 다섯 바퀴 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안 figurens. X2 어어, 개빨라 개빨라. Heroes Doors Can He Knock up Camera verk換dens Il measurable 올라가는 길 다른 Såвет行ante님이 다섯 바퀴질를 다른 사람 네 바퀴 할 때 다섯 바퀴 하셨어요. 아 그래요? 나 왜 나 이분은 본 적이 없지? 10원만요. 아유 알겠습니다. 저도 마크에서 어차피 돈 벌면 되니까. 그러면 10원 저한테 주시는 김에 누구요? 핀동님. 아아! 야 핀동아. 가서 미션을 하러 가야겠다. 혹시 핀동님 핀동아! 몰라요. 옆에 이분이 계속 말 걷는데도 왜 무시하고 그냥 가. 마이크가 작아서 그런가? 안녕하세요. 안녕. 이제 펫 대신겁니다. 기름. 기름 저거 다시 못 채우나요? 시작 들어가세요. 네 맞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 고로시 타임이 아니죠.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시간입니다. 자 돌려보겠습니다. 흰동이. 네. 김흰동씨.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세요. 성공하게 해주세요. 김흰동 할 수 있다. 아자아자.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. 흰동님의 소원이었고요. 동원이었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! 뭐야? 뭐야, 꼈어? 미르님 아쉽다 아쉽다 미르님 미르님 나중에 드릴게요 나 망했어 나 잊혀졌는데 진짜? 어떡함? 나 잊혀졌는데 진짜? 어떡함? 팬님 부를까? 팬님 학생 팬이요?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이세기 갔다왔어요 오오오 알려주세요 김빈 여기 이런 씹팔들 같이 갇혔어 같이 다였다 와 살아났다 4 얼마나 드셨어요? 5병 저기요 아무튼 그냥 짠 아아 아니 잠시만 이거 서른 살 넘으시죠 흐널거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냥 마이크에서 술 냄새가 그댈 따라서 그댈 따라서 오 진짜 술냄새란다 어쩌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여기는 여기는 좀 술 냄새가 덜 나네요. 네 여기는 안 나요. 날아보실래요? 날았다 저 사람 뒤졌다 이제. 저 사람 뒤졌다 이제. 죽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하루 시간 되세요. 유튜브에 올라간다면. 와. 몰리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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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